넘버 나인 공포 속에 달립니다 인형이 달린 차키를 혹시 쓴듯하신 분이 있으면 공구석 1층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차키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 차키, 인형이 달린 차키를 혹시 쓴듯한 분이 계시면 공구석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확인해 보면서 해박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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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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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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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